My feet I wonder my feet 내 발 아래로부터 I wonder my feet 내 말의 말꼬리를 I wonder my feet 자 우선 한번 보십시오 Don't cut the grass 키워드는 뭐예요? 예 grass 그랬습니다 잔디 아닙니까 잔디 뭐가 보여요? Don't cut이 보이네요 잔디를 뭐하라? 예 자리지 말아라 내 말의 말꼬리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왜 내 말의 말꼬리라는 말이 I wonder my feet 왜 feet가 왔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엄마 뱃속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앞에 왔던 cut the grass 잔디를 깎지 마라 잔디 풀을 자르지 말아라 이겁니다 풀을 자르지 마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어디 밑에? 내 발 아래로 붙어서 내 발 아래 붙어서 내 발에 잔디 깎는다고 낫을 들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에 cut the grass 라고 하는 말이 왔기 때문에 feet이 온 거고요 원래는 지격이 내 발 아래로부터 풀을 자르지 마라라는 말이었지만 이게 속어 형태로서 무슨 말으로 변했어요? 내 말에 말꼬리 잡지 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grass 라고 하는 것과 feet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내 발 아래로부터 잔디를 깎지 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에 말꼬리 잡지 마라고 속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말에 말꼬리라고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앞에 왔던 grass가 있으니까 cut the grass가 있으니까 from under my feet을 썼다고 한다면 그렇죠? 내 발 아래 뭐죠? 아래 아래 under 그 아래로부터 했으니까 뭐? 프랑 아 그래서 이중존치사래요?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 언더 언더가 내 발 아래 그럴 때 언덥니까? 내 발 아래 약간 붙어있는데 그게 혹시 빈데스 아닙니까? 그렇게 혼동될 때 우선 혼동되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 아래 그럴 때는 언더를 씁니다 내 발바닥에 그럴 때는 빈데스가 되겠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보와 상대되는 말이 언더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요 내 발 아래 내 발 아래로부터 내 발 아래로부터 이 말이 내 말의 말꼬리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언더라고 하는 이 말을 익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발 아래가 언더 내 발 아래 언더 내 발 아래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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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내 발 아래로부터 브람 언더 브람 언더 내 발 아래로부터 붙어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브람 이게 바로 엄마 배 성말의 위력이다 하는 것도 한 번 더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야 그거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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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언더라는 전치사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이중 전치사네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다음에 명사꼴로 와가지고 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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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 아래로부터 이 말이 뭐야 자르지 마라 동사 코믹니까 쓰기 부사 구라는 얘기죠 자 밑에 중요한 우리들의 아라비법을 생각합시다 모든 말 세상의 모든 말입니다 이건 낱말이건 구건 절이건 문장이건 구문이건 모든 말은 아라 원 투 쓰리 로 통합니다 용법이 통합니다 문법이 통합니다 구문이 통합니다 아하 비법인 왓다게턴 브루팅인이 전명구 앞에서 딱 문독을 주고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가 자연스럽게 엄마 배송말에 의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말에 해당되는 조토가 형부 동문을 꾸밀 때에는 100% 에스 아라 쓰리이더라 하는거지요 자 내말의 말꼬리와 내말 아래로부터는 왜 흰말 엉덩이 백말 궁둥이가 똑같냐 그 말이 그 말이냐 내말 아래로부터 풀을 자르지 마 위험하니까 이 말이 이렇게 변하고 변하고 속옷처럼 변한게 내말의 말꼬리 잡지 마 그럴 때 don't cut the glass from under my feet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다고 이걸 문장을 다 외우라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아 내말 아래에서 잔디 깎지 말라니까 내말의 말꼬리 잡지 말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 말 아래로부터 내 말의 말꼬리 이렇게 프람 언더가 왔을 때 전치사 전치사 밑에 애니메이션 보세요 누가 저는요 제가요 치사하고 치사해요 이중으로 전치사하라고요 프람 언더 마이 핏 프람 언더 마이 핏 공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